강릉과 철원의 살인유치원 두 곳이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릉의 원아 100명 규모의 한 살인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폐원 관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. 철원의 살인유치원 한 곳은 유치원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어 폐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밖에 도내 30여 개 살인유치원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을 문의했습니다.